안녕하세요. 스티반부동산TV의 리얼탑 캐서리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The City of Lloyd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어메니티의 위층과 아래층을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분양인 듯 분양 아닌 분양같은 너! 바로 타워3의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ity of Lloyd의 건설은 바로 쉐입 프로퍼티가 맡았죠. 그 유명한 The Amazing Redwood 그리고 리치몬드의 RCSCF 리치몬드 센터를 건설했던 명망높은 건설사죠. 이 쉐입은 마스터 플랜, 즉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역시 The City of Lloyd도 총 20개의 타워가 지어질 예정인 대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The City of Lloyd의 타워3의 위치는요. 바로 어스틱 로드와 로스 로드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1층에 곧 입점 예정인 프라이스 스마트 푸드 슈퍼레 그리고 바로 그 위로 힌턴 라면집이 입점할 예정이라서요. 이 모든 시설을 바로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워3는요. 총 37층짜리 건물인데요. 제가 또 쇼룸에 가서 이 건물에서 보는 뷰가 어떤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The City of Lloyd의 어메니티는 총 18,000 스쿨핏의 3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어퍼 레벨에는 6,000 스쿨핏의 체육관과 집중해서 재택근무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스터디 앤 비즈니스 스페이스, 포켓볼 등 게임을 하실 수 있는 게임 라운지, 그리고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오픈 라운지가 있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멀티미디어 룸, 게임 룸, 칵테일 룸, 오락실,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그리고 크랙트 룸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오락실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야외 공간에서는요. 퍼팅 그레인, 다이닝, 그리고 바베큐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야외 놀이터도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17층에 있는 쇼홈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유닛은 바로 BB3 플랜입니다. 코너에 있는 투베드, 투베스에 댄까지 있는 유닛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한번 구겨보시죠. 자,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오른쪽에 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오피스로 꾸미셔서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요. 이 디자인 참고하셔서 이렇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도 이렇게 또 옷장이 있습니다. 겨울옷이나 또는 겨울이불 같은 것도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댄 옆으로 바로 세컨드 배드룸이 있는데요. 저, 시리오블로이드의 특징이죠. 욕실마다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반신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또 타일도 큰 사이즈로 시공을 해놔서 청소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욕실 옆으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많이 놀라셨죠? 어, 이 뷰가 이게 뭐야 아실 수도 있는데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짜자잔! 이 건물 뷰 옆으로 아주 굉장한 녹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제가 또 테라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버나비 레이크 파크예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바로 눈앞에 녹지대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 또 강조를 드리고요. 역시 클로짓이 침대 맞은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맞은편에 이렇게 엔트리 클로짓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1편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와쉬 앤 드라이어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세탁기가 너무 뿌띠뿌띠하다. 그래서 이불 빨래 못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해봤습니다. 이불 빨래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으로 누크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디자이너 아이템, 지금 이게 쇼룸이라서 디자이너 아이템으로 이렇게 채워놨는데요. 베버리지 바 형식으로 꾸며놓으시면 너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한 제가 정정을 정말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써본 결과 공간이 넉넉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사하면서 보니까 냉동실 안에 유통기한이 2021년 1월까지인 만두가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이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안에서 뭔가가 발굴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이 냉장고 쓰시기에 크기 괜찮습니다. 정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저 누크 공간에다가요. 김치냉장고를 저기다 놓으시기에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크기가 넉넉한 광파 오븐이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위에도 수납을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 끝까지 수납을 하실 수 있게 깊이 짜놔서요. 낭비된 공간 없이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 끝까지 수납, 여기도 수납. 너무너무 수납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아일랜드에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또 수납, 수납, 수납. 언제 끝나나요?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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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아주 부족함 없이 수납은 양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끝에 수납인 줄 아셨죠? 여기는 바로 포쉬 디쉬와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유닛에 정말 찰떡인 사이즈의 테이블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 사이즈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거실로 와보시면은 이 유닛이 896스쿨핏으로 900스쿨핏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유가요. 바로 이렇게 창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유닛의 어마어마한 뷰는요. 제가 잠시 후 마스터 베드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맞은편으로 와보시면요.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나오는데요. 역시 타워 3에도 마스터 베드룸에서 바로 발코니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베드룸을 따라서 중간에 워크스루 클러짓이 있고요. 이렇게 서랍장이랑 선반 같은 거 설치해서 꾸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욕조가 있는 풀 베드룸, 마스터 베드룸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타워 3의 어마어마한 뷰를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보시죠. 자, 따라와 보시면요. 이 어마어마한 270도의 뷰를 여러분 감상해보시죠. 자, 이쪽은 남향인데요. 프레이저 리버가 보이고요. 그 너머로 이제 서리 센트럴. 이 남서 쪽으로는요. 아까 세컨베드룸에서 보셨던 녹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유닛이 코너 유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코니가 꺾어져 있거든요. 골프, 퍼팅 존과 바베큐, 야외, 라운지, 에어리아가 있는 이 어메니티 3층 뷰가 보여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같이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부는 날 아침에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바베큐, 프린이예요 좀 드세요. 바베큐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너무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쇼룸을 또 보여드렸는데요. 타워 3를 구매하실 때 처음에 이게 판매한다고 발표가 되었을 때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이렇게 내부는 그때 공개가 안 된 상태여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셨던 부분 싹 다 날아갔죠? 우아하게 크리스찬 디올 책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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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ty of Lloyd의 타워 3 가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베드 룸은요 사이즈가 535 스컬핏에서 569 스컬핏이고요. 시작가는 60만 불 때 중반부터입니다. 투 베드 룸은 780에서 945 스컬핏이고요. 시작가는 80만 불 때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투 베드 플러스 데닌 유닛들은요 크기가 891 스컬핏에서 1276 스컬핏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가는 90만 불 때 후반이고요. 이외에도 썹 펜트하우스나 펜트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매 가격의 5%를 할인해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30일에서 60일 안에 클로징이 가능하신 분들께는 5%의 디파진만 받고 있고요. 그리고 61일에서 120일 안에 클로징이 가능하신 분들은 10%의 디파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스컬핏당 62센트이고요. 모든 유닛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락커는 7500불에 구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더 시리오브로이드의 어메니티와 타워3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 타워3가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한시적인 프로모션으로 5%의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타워3의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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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